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현입니다. 자, 2023년 3월 23일에 시행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의 지구과학원 학력평가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문항 해설에 앞서서 간단하게 전반적인 총평,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아요. 일단 전체적인 총평, 난이도 말씀드리면 매년 3월 학력평가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되지 않기는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20문항을 볼 때 난이도 사항에 해당하는 문항수의 비율이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소폭, 높게 출제된 느낌은 있으나 아주 고난도의 문제가 이 20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매직 개념완성, 기출분석 일단 끝났잖아요. 그렇죠? 스텝 1, 스텝 2에서 충분히 우리들이 많은 내용을 정리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모든 문제들이 가볍게 해결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마주대해야 하는 문제들은 이 문제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어야 해요. 아시겠죠? 제가 단언하는데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문제는 절대로 지금의 3월 학력평가 문제 수준으로는 출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훨씬 더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해야지만 상위권에서의 변별력이 확보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겨울 시즌에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일단 매직 개념 완성 강좌를 열심히 듣고 개념 학습을 1차적으로 잘 끝냈어. 그랬다면 개념은 충분히 알아도 문제풀이를 해나갈 때의 자료 분석이라든가 문제풀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경험치 이런 것들이 조금 미진하다면 이 문제들을 풀 때 조금은 걸림돌이 있다거나 문제 함정에 빠졌을 확률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개념 학습 그리고 기출분석까지만 확실하게 했다 하더라도 아 문제를 조금 무난히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건 항상 해설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곤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겨울 시즌에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시험을 치렀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았거나 또는 시험이 치러지는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데 너무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끼거나 이미 문제풀 때 느낌이 오잖아요. 막 막히거나 안 풀리거나 그럴 땐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 대비 문제풀이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제일 클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제 재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잖아요. N수생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참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수험생으로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고 이제 수험생이다. 고3이 됐다라는 신분 상승으로 인한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과학탐부 영역 시간에 그때 갑자기 압박이 생기진 않아. 대부분의 경우는 아시죠? 1교시, 2교시, 3교시를 지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꽤나 좀 피곤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지? 무슨 말씀인지.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본인의 실력 발휘가 충분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이겨내는 연습과 훈련이 또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너무 어렵게 다가왔다라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만큼의 학습이 진행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강의를 듣고 또는 책을 보고 문제를 한 번 풀어봤던 그런 경험이 쌓였다고 해서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 담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해서 반복을 하고 추가적인 공부를 하셔야지만 적절한 수준의 개념학습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그냥 했다, 강의를 들었다의 경험치가 쌓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해시키고 누군가를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지구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활용해서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지경까지 되어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저 흉내를 내도 괜찮습니다. 혼자서 주물주물 많이 떠들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런 과정 충분히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공부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때 그 기준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 딱 했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너무 본인의 기준을 공부가 됐다는 기준을 낮게 잡으면 문제가 돼요. 이해 돼 무슨 얘기인지?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됐다는 완성 단계의 기준점이 모두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제가 봐도 얘는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본인은 부족하다고 계속하는 친구들도 있고 얘는 지금 택도 없는데 책 넘기면서 책 냄새만 맡았는데 본인은 됐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본인이 진짜 완벽한 수준으로 공부가 됐다라는 기준점을 좀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해돼? 자, 겨울 시즌에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온 분들을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직 겨울에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 안 했어.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왔어. 뭐 그럴 수 있죠. 공부 안 했는데 어때? 그렇지? 어때? 어땐 아니어도 어쨌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난 건 당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범위에 대한 공부가 안 끝난 분들이라면 어떤 걸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냐면 본인이 전체 저희는 6단원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한 4단원까지 공부를 끝났어. 5, 6단원 안 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4단원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내용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문제를 잘 풀어냈는지에 대한 1차적인 점검까지만 해보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전체 점수가 의미인 게 아니니까 그때는. 오케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한 번쯤 해보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분들 점수가 잘 나온 분들 아,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2시간 이상 기뻐하면 조금 오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어떤 문제 수준과 내용들은 어,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훨씬 더 우리는 빡빡한 내용들을 더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수에 너무 만족하지는 않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준비해놓은 그런 내용이나 문제들 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대충 해서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이 옳지 않고요. 아랫배에 힘 꽉 주고 진짜 열심히 한 번 이 청춘 불살라보겠다 이런 인력으로 열심히 따라오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케이? 음, 자 공부 쫙쫙 한 다음에 혹시 이 문제 어려웠던 분들 있잖아 열심히 잘 따라온 다음에 여름 시즌 끝난 다음에 이 문제 다시 한 번 출력해서 풀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지금은 여러분들의 학습 상태에 따라 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 어, 헌데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상태 여름 시즌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신다면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렸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쉽게 만족하지 말자고 그리고 어, 쉽게 거만해지지 말고 겸손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오케이? 음, 좋아요. 하여간 열심히 하자는 소리예요. 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그 점 명심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해설 강의 1번부터 차근차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좋아요.